동네놈들 그거 아직 안됐나? 네? 금초밥 하나 드세요 금초밥 금초밥이요? 저기 형님 죄송한데 금초밥 비싸요 아 이거 비싼거 아니 내가 막 돈가지고 이렇게 막 스트레스 받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 그래? 저기 죄송한데 집이 혹시 자가세요? 자가 매매 15억 차 있어요? 어 벤츠 리스 아니에요? 아니 그냥 저기 그냥 비트코인 알아요? 몰라요 도지코인이라고 있는데 내가 그거 완전 바닥일 때 내가 거의 3천만원 박아가지고 그게 지금 한 30억 되니까 그냥 금초밥 줘요 승금으로다가 도망가지 마세요 나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네 감사합니다 금초밥 한 개 금초밥 한 개 아까도 금초밥 한 개 아저씨 혼자 계신 거 아니야? 아 예 맞아요 왜 혼자 이렇게 떠돌아질께요? 아 이렇게 해야지 엔벌핀이 덜거든요 어 아니 너무 시끄럽잖아 우레시 기뻐요 뭐 새끼야? 뭐라고요? 우레시 프레시 프레시 아 프레시하다 뭐 이런거 이쁘다 이쁘다 저 새끼 뭐라는 거야 영화를 왜 자 하이 도저 금초밥 패스 금초밥 패스 다들 구경하시구요 아니 나한테만 주면 되지 뭘 구경을 해 서비스 금초밥 패스 하이 아 도저 하이 아니 진짜 금이에요 승금으로 여기 특별 메뉴인데 비싸요 이거 하나 그냥 줘 네 아니 그냥 줘 아니 줘 줘 줘 아니 룰이에요 아니 줘 여기에 도와도 돼요 사장님 손 나요 제가 아니 그냥 주라고 여기 두면 여기 둬야 된다고요 아 나 진짜 욕하지 마세요? 내가 언제 욕했어 ㅅㅂ 이게 욕이지 아 이게 욕이라고 나 나 어딜 알아 이게 욕이지 뭐 내가 언제 욕을 했어 제가 한국말 조금 서툴러서 욕 잘 모르는데 욕하지 마세요 아니 욕을 안 했다니까 ㅅㅂ 언제 욕을 했다고 아 아니 근데 이게 욕이지 뭐 언제 욕을 했다고 내가 ㅅㅂ 저거 언제 오는 거야 저거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저거 아저씨 물 하나 가져가도 돼요? 미즈 아니 물 미즈 아이씨 가져오면 된다 안 된다 하는 얘기 있는데 이제 꼭 쳐고 미즈 여기도 물 시키시려고 하나 미즈 형 서비스 서비스 드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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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요 960원 여긴 서비스고 나는 왜 660원 세금 10% 별거 없어 1060원 아니 이분들 지금 하나 먹을 때 난 아직까지도 못 먹고 있네 지금 시킨지가 온데인데 아니 난 저걸 저걸 먹고 싶어요 금초밥을 난 저것만 먹으러 왔는데 여기 이 집이 맛있어요 뭐죠? 네 저 금초밥도 저게 비싼 거여가지고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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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갔어 이게 지금 약간의 이슈가 그 저쪽에한테 물어봐 내가 먹어보지 못했으니까 아 쪼까? 쪼까? 아이씨 이거 금초밥 이거 좀 큰 사이즈 있잖아 큰 사이즈 아 스페셜로 금 좀 많이 좀 뿌려줘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요 스페셜로 많이 뿌려 오케이 도망가지 마요 아니 난 도망 안가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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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걸 왜 또 거기다 놔 줘요 아이씨 그냥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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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줘 사장님이 여기 도래요 야 단골이잖아 단골이에요 근데 내가 저 주방장은 처음 음 아니 이게 완전 잠깐만 이게 분명히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 맞잖아요 그죠? 아이씨 내려봐 아이씨 내려봐 손 내려봐 아니 괜찮으니까 내려봐봐 내려봐봐 손 내려봐 잘 떨어가지고 아니 레이디가 가요? 아 나 진짜 금이 코로 들어가 이 아저씨야 아니 금을 진짜로 심하게 드셨네 아니 금 충력 아니 금 충력 아니 금 충력 분리하면 뭐 나 안다 알았다 그래 자연스럽잖아 뭐야 새끼야 아니 난 여기 알았다 새끼야 나 지금 잘못 들은 건가? 뭐 이 새끼야 뭐 또라이가 너 이렇게 배웠는데? 우리 삼촌 이렇게 가르쳐주던데? 뭐 또라 내가 경상도 사투리를 쓰라고 했지 나를 이렇게 막 조지라고 말로 막 욕하면서 이렇게 또 지랄이네 저거 또 저 안경 초밥 오네 저거 아이없다 이거 드시려고 왜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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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명물이야 명물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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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사진 앵글이 들어와 왜? 저저 에휴 저 아저씨 괜찮으세요? 보여요? 나이 부는 거예요 아저씨? 아니 뭐 이유를 모르겠네 나한테는 모르겠네 아니 부르지 마 이쪽을 보이시는 건가? 아 아니요 여기? 여기? 아저씨 네? 저쪽 분 계속 좀 못 드시는 거 같으니까 흥부추밥 있잖아 아 흥부추밥? 그거 하나만 좀 저기 갖다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아저씨 흥부추밥 하나 먹어 어어 가까이 오세요 일어나세요 가이 아 아니 이거 이벤트예요? 이벤트예요 네 이벤트 흥부추밥이라고 그 흥부가 이제 밥주걱을 쳐맞으면서 이제 그 이제 밥을 먹잖아요 그 감성 네 어쩔 것 같아 네 흥부추밥 하나 아흥부추밥 아니 나는 괜찮은데 알았다 하이 도도 일어나세요 아니 나는 괜찮아 이리 놔놔 이리 놔놔 하이 이즈 하이 하이 아저씨 혹시 아니 아저씨 너 흥부추밥 먹어봤나? 흥부추밥이요? 안 먹어봤어 오 나는 뭐 먹을 필요 없는 거 같긴 한데 저 죽었으면 줘 봐요 뭐 골라 이거 골라 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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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어 들고 있어 들고 있어 아 아 지금이야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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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먹어야 돼 지금 아니 이게 이벤트니까 여기 이벤트니까 오케이 오케이 하나 더 골라 어 그래 나 금가루 뿌려줄게 단골 되시려고 하나 보다 금가루 뿌려가지고 아 나는 먹을 난 아저씨가 먹을 생각이 아니 이 사람이 먹어야지 왜 아저씨 아저씨 나는 가요 아니 너 금가루를 나는 금가루만 먹을려고 그랬는데 아저씨 안경을 챙겨가면 어떡해 도대체 아저씨 잘생ные 아저씨 도대체 대세 아rer 홉 정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